이번 주 중국중시 상황을 정리하며 향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카페TV입니다. 이번 주 중국중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양유의 랠리리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중국중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려웠습니다. 직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을 분석해드립니다. 상승한 날은 왜 상승하고 올랐는지 그리고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이슈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월요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석탄, 석유, 조선, 건설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금융, 부동산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금융결제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를 달러 결제 중심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퇴출하기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 위안화 결제가 활발해지고 디지털 위안화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사실 이런 흐름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도 제조업 지표 호주에 일제히 상승했고요. 수요일은 위안화 급락, 유동성 회수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목요일도 양회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하락세는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유가, 원자재값이 치솟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우크라이나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받으며 전쟁 불확실성 등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 증시가 힘을 못 썼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도 5거래일제 유동성 회수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중국 증시는 양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양회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기업과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회 폐막 후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본 적이 많아서 시장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양회를 살펴보면서 나오는 테마주, 성장주, 기대주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나오는 대로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중국 증시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